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로봇 사업 확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로봇 플랫폼을 만듭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장인 한종이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늘 열린 삼성전자 비스포크 출시 행사에서 로봇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종이 부회장은 삼성 리서치에 많은 엔지니어가 모여 삼성 로봇 플랫폼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DX에선 로봇 사업팀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봇 사업팀은 올해 출시될 EX-1을 준비하고 있다며 로봇으로 많은 부분이 대체되고 있으며 로봇 분야에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달 15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율을 확대하고 콜옵션 계약을 맺으며 향후 인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